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종전으로 가느냐 아니면 확전되느냐 중대 기로에 서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 강경파 테러 집단인 하마스와 온건파인 아파수 수반이 이끄는 자치정부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을 활용해 분리대응하려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특히 가자지구의 근거지를 두고 이번에 이스라엘 국경타운들을 기습해 무자비한 대량 학살을 저지른 하마스를 사악한 행위를 저지른 테러 분자들로 규정하고 해체 즉 끝장내는 작전을 펼 것으로 워싱턴포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끝장내려 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사악한 행위를 보면 짐승들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 간 전쟁이 아닌 테러와의 전쟁 차원에서 하마스를 해체시키는 작전에 돌입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큰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의 수도 테라비브를 직접 방문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와 회담을 갖고 미국은 항상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토니 블링큰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에 이어 금요일에는 요르단을 방문해 서한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마흐무드 아파스 수반을 만나게 됩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중동평화를 위해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로 향하는 협력에 온건파인 아파스 수반과 협력을 제기하되 테러 집단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끝장내도록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하마스 분쇄와 해체를 위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해 전기와 식량, 연료, 물까지 차단하고 있으며 대대적인 공습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가자지구의 인도적 재앙이 우려된다며 구호물자의 긴급 투입을 촉구하고 있으나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출입글을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허용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접경지역에 대규모 병력과 무기들을 집결시키고 있고 36만 명의 이비군들에게 동원령을 내리고 가자지구에 쳐들어가 지상전을 펴물어서 하마스를 해체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100명이 넘는 인지들을 실제로 살해하기 시작한다면 이스라엘 지상군의 가자지구 침투도 즉각 이뤄져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격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에서는 6일 동안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447명, 여성 248명이 포함된 1417명이 사망하고 6300여 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1200여 명이 사망하고 28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최소 25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그 중 여러 명이 인질로 잡혀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